댄, 정말 미안한데 잠깐 도와주면 안 돼? 무슨 일이야? 나 지금 수업 시작해서 못 도와줄 것 같아. 미안해. 대신 한국 친구, 해소리한테 부탁할게. 고마워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, 해소 씨.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요. 아니에요. 괜찮아요. 무슨 일 있어요? 보라가 많이 아픈 것 같아요.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. 아, 진짜요? 보라 씨의 몸 상태가 어때요? 목이 아프고 열이 나는 것 같아요. 그럼 감기인 것 같네요. 혹시 약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그럼 따뜻한 물을 많이 마시고 푹 쉬세요. 네, 알겠어요. 고마워요, 해소 씨. 아, 나 지민이 형이랑 치킨 먹었어요? 치킨. 지민이 형이 치킨 시켰는데 제가 같이 먹자고 해서 제 방에서 먹었습니다. 영상통하는 것 같아요? 영상통하는 것 같아요? 항상 공연할 때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. 그 분위기에 취해서 행복한 것 같아요. 행복한 것 같아요. 보라 씨, 몸은 좀 어때요?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. 약도 샀어요. 다행이에요. 고마워요. 고마워요.